요! 왔어! 우리가 오늘 나왔어! 오늘 배경이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숙소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그때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내일 며칠게. 어서오세요. 네, 위험해. 어서오세요. 네, 중심으로 계시지 않을까요? 인사 드릴까요? 인사 드릴까요? 못했다, 못했다. 인사 드릴까요? 랩! 하나, 둘, 셋! 파이팅! 조금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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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지금 좀 부득이하게 스케줄이 있어서 끝나고 제가 늦게 켜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꼭 켜암한 이유가 있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맞죠. 뭐죠, 여러분? 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뭐예요?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갑니다! 원하늘 환자를 생일 축하합니다! 오베렛토! 오베렛토! 워! 첫 주앗이 오베렛토!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이 생일 저희가 사이 생일 지금 몇 분 남았지? 30분 30분 생일을 사이 형 생일에도 스케줄 하느라 걱정 많았어요 아니에요 많다 누가 왔다 어땠어요 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그런 축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스케줄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 하게 됐어 멤버들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숙소에서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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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명 다 갔지 축하를 많이 해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잘 보여 다행이다 진짜 기아 아직 사이 오늘 사이 하고 싶은 거 해볼까 소통이더라도 그래도 사이 생일이니까 나 일단 갖다 하게 된 Q&A부터 그러면 그럼 사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태어나셔서 고맙습니다 태어나셔서 고맙습니다 이쁜 맘만 하네 유치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일본어로도 오케이 예이 맞지 일본어 이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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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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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12시 넘어가는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했었죠 네 서프라이즈 그거 말해 그냥 말해 뭐 이렇게 그 편지를 받았어요 한 명씩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참? 읽었어? 다 읽었어요 네 여기서 좀 웃긴 게 있긴 해요 어제 케이크 불붙이는데 어제 성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도영이가 티에 말긴 한데 맞아 성냥이 안 돼가지고 진짜 당황했어요 맞아 그게 미리 됐어야 되는데 성냥이 문제였습니다 사이베치에서 남아오죠 네 자기 가겠다고 내가 함께 내가 성냥을 붙일게 내가 할게 형 내가 늘 붙일게 내가 내가 잘하고 싶었던 거 생겨지 추모하시게 좋았다 그건 막쓰리가 팀전도 있었습니다 나 막쓰리 성냥도 막쓰리 좋았다 막쓰리 좋았다 오케이 케이크도 씻고 네 케이크도 이뻤어요 케이크도 이뻤어요 케이크도 막쓰리 야 야 너 하루터 어디가? 하루터 어디가? 하루터네 아 진짜 오차 왔어 오차 왔어 오차 왔어 오차 왔어 오차 왔어 잠깐만 스페이스 봐 어? 잠깐만 스페이스 자 그렇네요 네 좋았다 좋았다잉?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약간 약간 저희가 약간 뭐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담이는 이런 상태에 마크 스케줄이 끝나가지고 약간 동기화가 필요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저다 아 어저 코멘트 다 잊고 있어요 몇 번은 혹시 몹스터블라는 때 조금 낭상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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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스페이스 봐 스페이스 봐 연락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오늘 예 네 에이 엠스님 할 수가 없네 종호가 노래를? 네 아니요 아니요 어? 종호의 한마디 아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사히 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춤 당신 춤 뭐래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해 드릴 수 있는데 다들 그 감사하다고 약간 생일 축하한다고 해 주셔가지고 정말 뭐를 해야 되지? 어 잘 봐 잘 봐 잘 봐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계속 행복하잖아 계속 행복해야지 계속 행복해야지 계속 행복해야지 누나 이걸로? 아사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옥할 날이 많이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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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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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안구 보조증이라는 거야 아 아니 아사히 TMI TMI 오늘 하루 TMI 어? TMI 있어야지 오늘 하루 TMI 뭐 하는 거야? 오늘의 TMI 최근? 최근? 오늘 제가 누구를 샀어요? 사진 프린터 맞아 맞아 사진 프린터 샀어요 사진 프린터 이상한 사진이 자꾸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희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끼리 찍은 사진이나 한심사? 그런 거를 프린트해서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런데 아직 기추로 판매? 어? 왜? 좋은 거 진짜 재밌는 거 있거든 나중에 추후에 통제하는 거 정우 정우 재혁이 것도 있어요 정우는 그냥 이름만 듣고 이름만 듣고 정우 이름만 듣고 정우 스프린터 정우 스프린터 이미 TMI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아사히스러운 TMI네 진짜 딱 아사히스러운 TMI 아주머니가 왔어 내가 심어야 돼? 맞다 좋은 하루였다 오늘 좀 즐겁다 오늘 좀 즐겁다 오늘 즐거운 자? 맞아 맞아 그러면 아사히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답장을 해주고 이제 요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아예 잠시만 네? 아직 12시 되냐면 아직 25분 나왔어요 25분도 남았으니까 이제 Q&A 시작! 오케이 아사히스러운 거 여쭤보세요 아사히스러운 거 아사히스러운 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이 친구는 남았더라고 아사히스러운 거 아사히스러운 거 아 왜 미안 밥 빌을 수 먹고 싶다 오늘이 손지가 돼 여쭤네 오늘이 손지가 돼 이제 이렇게 계속하면 그래 손지가 돼 야 그럼 우리 우리 다 같이 안 돼 오늘 우리 다 같이 마하이키스탄! 마하이키스탄! 잘 가자! 겟트 겟트! 뭐? 만 둘! 만 둘! 만 둘! 근데 너희 때문에 겟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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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트? 만 둘 맞다 좋았다 맞아 아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사회 건강과 행복을 좀 바라시네요 맞아 사회 건강하잖아 되게 다했어 진짜 건강해요 푸시아가 200개 끊지 않나? 네 할 수 있어요 아쿠 아쿠찍딱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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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피아모 네 사회 형의 소원이 뭐냐고 너 소원이 뭐냐? 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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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은요 일단 항상 말하는 얘기지만 행복하냐 네 건강하고 다 저희 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 결과 결과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성적? 그쵸 성적? 아닌데 약간 좋은 음악 좋은 음악 좋은 음악 음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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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음악 좋네요 진짜 음악이 좋아야 돼요 음악이 진짜 좋아야 돼요 음악이 진짜 좋아야 돼요 음악이 진짜 좋아야 돼요 오케이 형 만 둘 오케이 오케이 이거 했을 때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애교를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다 그러니까 근데 애비하고는 한 적이 있어 너무 많은 분들이 사이 애교를 원하셔 너무 많아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 아니 할 수 있잖아 애교 왔어? 여기 뒤에 있어 어떤 걸 해야 되죠? 뭐하실까?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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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애교 아니에요 애교 아니에요 애교 아니에요 아직 가려놔야겠다 정말 귀여워 어떻게 해야 되지? 겁냐라고 생각 애교 태양보 야 지금 귀여운데? 야 지금 진심 귀여운데?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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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 모레도 귀여운데 다 볼래? 뭐하냐 요즘은 뭐 뭐 그니까 옵션은 많아 뭐 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안녕 안녕으로 좀 쳐줘 애교가 될 수가 있어 네 어렵게 그럼 현석이 우리 10번 보여줄 테니까 따라해? 자 하나 셋 하나 둘 셋 넷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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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는 뭐 반복들 해야죠 오케이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어 나 이제 뿌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여러분 흔치 않은 날이에요 오늘 사이 애교를 보는 거야 고생했다 너 많은 걸 했다 형 더 가까이에서 아사이 형 보고 싶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카메라 앞에 아 그래 저거 생기 때문에 뭐 아 사이 아예 의자를 갖고 나가 네 그리고 지금 그 케이크도 자세히 보여줘 사이 형 그렇게 해 캡쳐가 캡쳐가 네 그렇게 해 아사이 형 오랜만에 캡쳐 자기를 혼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렇지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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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20살의 호흡을 아사이 형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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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나 지금 잘생겼어 맞아 동영이 지금 잘생기기에 동영이 너무 잘해 너의 미모를 더 플러스하게 아사이 형 미모를 더 증명 진짜 잘생겼다 증명했네요 증명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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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잃는다 여기서 잃는다 아사이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내 칼 내 칼 내 칼이 형 내 칼이 형 그니까 아사이 형 어사이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기신을 쓰여 아사이 형 아사이 형 동영이 형 수우사리에 로봇댄스틱 50%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네? 20살의 로봇댄스가みたい 스무 살이 더 있고 또 있습니다. 스무살의? 스무살의? 네, 스무살의 그게 있죠. 스무살의 그게 있어. 뭐 허춘이 아닌데요? 아사히댄스죠. 아덴 아덴. 아덴 아덴. 그냥 해. 신발을 이제 제대로 신고, 이제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탱스. 아까, 아까, 아까 한 거. 아까 촬영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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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 사이드 챌린지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아유괜자분 봤어요 사이드 챌린지 생겼어요 맞아요 지금 요새 somewhere 막 챌린지가 생기는데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끼 ح喜 나 1번 socied 돈이에요 진짜 맞ulf여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댄스 프란다잎? 핸조비 하트가 또 2천만이니까 한 조비죠, 핸조비 아니요, 핸조비 맞가려, 맞가려 했나?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18만 분께서 봐주고 계시고 2천만 하트 와! 2천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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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회야 오늘 집까지 뭐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분명히 질문이 있어요 분명히 질문이 있어요 뭐 할 거야? 사회야 오늘 숙소 가서 뭐 할 거야? 숙소 가서 씻고 네 뭐 뭐 하죠? 자야지 오늘 우리 숙소 오실 잠을 할게요 할게요 어? 약속했습니다 제가 위버스에 확인을 했으면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위버스에 위버스에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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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거 자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맞지 감사합니다 그게 맞지 내일 위해서라도 네 좋았겠다 좋았겠다 오늘은 그렇죠 나는 사랑을 먹어서 배불러서 잠이 늙지 네 오늘 먹은 거 못 봤어 지금 준비해볼래? 오늘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공식처럼 해볼까 어 준비해볼까 준비해볼까? 준비해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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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셋! 다 사업할까? 공식처럼 해볼까? 꼭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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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본에서는 생일에 뭐 먹었거든 한국에서는 미역국을 먹었었는데 케이크 잠깐만요, 저 그거 모르는 줄 아셨어요? 한국에서도 케이크 먹었습니다 약간 음식 같은 거 설마 나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케어 케이크?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시원 생일에 뭐 먹었어요? 생일에 그때 일본에 이렇게 했잖아요 오스웨이 오스웨이! 오스웨이 라고 하셨어 오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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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재밌었어요? 월요드 월요드 월요드? 재밌었죠 오케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야 걱정이 됐지 아무래도 스케줄 하면서 생일이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생일인데 스케줄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생일이 봐 맞아 나 그때 울었잖아 근데 그때 느낌이 있어 다 같이 다 같이 있을 때 그게 좋긴 해 스케줄 하고 있을 때가 네 하자고 나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과 행복한 상태이네요 우와 잘한다 상현아 여기서 울 때는 진짜 짜잉이란데 근데 사람 앞에서 안 울어요 어? 에엥? 에엥? heights hors fatto 네 퍼라 퍼라 손 퍼라 퍼라 고맙다 욕한다 욕같다 2 욕갔다 욕갔다 연 fera 이거 ah amment eremos armed 아니, 우리 친구! 아, 뭐야, 좋아하세요, 뭐야, 좋아하세요! 탁! 아, 좋았다! 용 탁! 작았다! 약간 찐구! 찐구 아니지, 찐구! 자, 이렇게! 2021년 사이 생기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뭐지, 축하해 주잖아요? 이제 근데 재혁이는 잘 못했잖아요? 야! 텐사님!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네요, 재혁도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이렇게 나오잖아 아이디야? 아이디야 근데 다 멤버들이 다 전화도 해주고 저도 다 다 전화도 해주고 멤버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재혁이가 다 챙겨보니까 팬분들이 재혁이가 다 챙겨봤으니까 좋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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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마크씨한테 받았어요 아, 맞네! 워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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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맞지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안녕히 계세요 빨리 통화해주세요 함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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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캡처 타임 레전드, 레전드 나 박지윤 가자 인기가 태극기 비엠을 통해 캡처 타임을 까먹지 않지 오케이 오케이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왜 총? 하나, 둘, 셋 예스! 야! 태극기 수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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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른 중 그런 중 오늘 들어와 주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아이 파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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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기념